나 임신 7개월째에요 늦게 생긴 애라 애 아빠가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애가 이 애기가 어쩌면 7개월 전에 그놈이 널 덮친 게 7개월 전이었으니까 맞아요 그동안 죽은 동네 여자들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내가 다 봤는데 그 여자들 살해방법이 내가 당한 거랑 똑같았어요 차라리 나도 그때 죽여버리지 왜 난 안 죽였을까요 나와 결혼해줘요 You don'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